제 13장 제 13장 제 13장 제 1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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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5장 제 1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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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5장 우리가 모합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합이 모합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해스본의 밭과 심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넀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심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해스본이여, 엘르 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합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합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요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합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요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합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 없이 되리라 보라, 다메색이 장차 성업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업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대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색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망군의 요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사는 자가 곡식을 거둬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뱀 것 같고 유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넘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시니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뱉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재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피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 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 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시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온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지지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하미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오 우리를 강탄한 자들의 봉이니라 제 44편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두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며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묻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받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오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발부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어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의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초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묻 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믈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오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물론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재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아마도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서비스 전해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는 삶으로 말미암아